네 동작이 안된다고 보내주신 전자식 스위치 입니다 네 저는 스릴을 마치고 이제 전기를 꽂아서 불은 들어오는지 상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대 같이 동시에 전원을 꽂아 보도록 합니다 네 잘 됐구요 하나씩 버튼 눌러서 조작을 해봅니다 네 잘 됐습니다 네 이와 같은 제품을 보내실 때는 안되는데요 고장 증상하고 택배 송장에 보시면 연락처가 별 필요로 되는게 많이 있거든요 또 거기다 기록을 해 놓으셨어도 송장이 덮어서 안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처하고 보장 내용 보장 튼튼하게 안전하게 해서 보내주시면 잘 수리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